쟤 죽이네가? 나 약없다 나도 벗어요 그럴거 같은데? 딴 팀이다 이거 3명 남았다 일반쪽 1층 일반쪽 1층 하나 1층? 3번 컨택에 더 나이스 쟤 컨택 라스트 같은데? 아 4명밖에 없었어 3번 컨택 포크 할게 터치해봅 나 터치할게 지금 몰라? 오른쪽으로 푸쉬하는거 볼게 정면 푸쉬해봅시다 오른쪽으로 푸쉬하는거 없음 4번가서 구상초 먹을게 컨택 라인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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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치밖에 필이야 펜치밖에 하나 있어 칸은 죽어 칸은 죽어 나이스 쟤 나도 형 스택 있어 어 재현이 형도 스택 있어 어 재현이 형도 스택 있어 오 재현이 형부터 해 재현이 형부터 뒤에서 쏜다 직각 열린다 하나 2번 2번 기절이야 나이스 이거 4번 쪽에 둘이야 그러면 4번으로 당긴다 2번으로 아 여기 아 여기 하위 다운이야 어디야? 네 재현이 형 형 조심해봐 좀 이상하거든 4번은 있다 아 4번은 있다 개피야? 오 잡았어 대가리만 가는데? 내 위치 모르는데 근데? 어 모르긴 한다 내려갈게 쭉 당겨줘 내가 보네 얘 맞아 어 어 어 아닌가? 아니네 이거 2번 넘어 조심 아 2번 넘어 클리어 가자 아 2번 넘어 클리어 가자 다 찍어놓을게 왼쪽 위에 본다 어 아 오른쪽 아래 보고 펑 오릴 건가? 뒤로 왔다 아냐 맞아 머리 짜줄게 봐 4번 계절 우측 4번 계절 우측 하나 2번 계절 우측에도 하나 있었다 2번에 뭐야? 2번 계절이야? 끝났어 3번한테 맞았는데 드라그 나왔다 핀 3번까지 내 바로 머리 내 바로 머리는 바사야 내 바로 머리는 바사야 내 바로 머리는 바사야 이만까지 나왔어 퍽 들어온다 야 이거 피 먹을게 저 지금 머리에 찍어줄게 아 이번쪽 단차 아 여기 내려 나 피 먹을게 아 나 피 먹을게 야 하나 더 붙어있나 본데 하나 더 붙은다 하나는 4번이었어 2번쪽 저 2번 엎드려있어 어 2번 엎드려있어 어 야 이거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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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채줄라 2번 엎드려있어 2번 엎드려있어 4번이랑 라스야 이 앞에 앞에 바로 옆에도 있어 4번 하나 3번 하나 끝인가? 아 오케이 2번 4번 한 번 쯤 에폭할게 왼쪽 왼쪽 어퀴리지 아 어 어 어 D 왔다 D 왔다 3번 3번 제한이 형 치셨죠? 뛰어오고 있다 왈프 얘 잘 쏴 잘 쏴 잘 쏴 잘 쏘는데 뭐야 근데 도구 그 그 그 그 감사합니다.